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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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진짜. 동둥이. 와우. 엄지에만 반죽 두기를 껴. 자. 멋을 좀 부리시는 분들. 아네 아네. 멋쟁이 크리스찬이에요. 멋쟁이 크리스찬. 아니 모르겠어요. 근데 다른 여자분들이 다 지금 스커트나 원피스를 입었잖아요. 혼자만 저 진을 입었다는 거 약간 자신감. 대기했던 거 더 힘들 것 같아. 혼자 해서. 소리 들렀어요. 정답을 맞추는 분들. 러브캐치의 상징. 러브코인. 뭐야. 오빠가 어디다 쓰라고 비트코인이라고 줘야지. 이거 어디다 써 러브코인. 그러면 오빠 인간적으로 팟탕이 하나 줘야 이거. 팟탕이에요? 이거 팟탕. 이거 두 개 가져오면 떡냄고. 아하. 잡채프치 자기 연기 톤이 마음에 안 드는데. 아까 내가 대사 너무 틀렸나? 우리 중에도 한 명 이상 있다는 얘기네. 왜 그렇게 얘기해. 어색해. 차라리 가만히 있어. 너무 쉬운 것 같아요. 로빈 씨. 잠깐만요. 나 꼴뱅이 씨를 이렇게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정형화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. 나는 지금. 난 모르겠어. 심왕이다. 이상왕이 마음에 안 든다. 나 믿었다. 진짜 설렌다는 말을 잘했어. 진짜 설렌다. 어제도 설렌다고 했잖아요. 어제도 설렌다고 했잖아요. 민우 씨는 약간 저 대사를 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보는 건 아닌가. 지금이야. 진짜 설렌다. 어제 이 말도 했어. 진짜 설렌다는 내 말을 잘 안 하고. 진짜 성장하는 딱 그 느낌 그대로다. 설렌다. 잠깐만. 그만. 설렌다. 어머. 저건 또 뭐야? 저건 또 뭐야? 뭐야 저거.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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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저 신경 쓰지 마세요. 신경을 어떻게 안 써요. 죄송해요. 이거 진짜 드라마 한정형이야, 완전. 약간 이정재랑 전도현 같으세요? 그래. 일단 욕실 딱 나 잘 살펴봅시다. 다녀, 다녀. 내가 더 재밌게 해봐. 너가 더 재밌게 해봤자. 그 때가 더 재밌게 해봤자. 제가 더 재밌게 해보셨던 거기에 대해 알게 될 것 같아요.